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디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모티베이션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시니컬해제입니다. 빨리 퇴사하는 게 나아요. 2년째 승진 내누라.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경력처 5년 상황인데 코로나 시기에 1년을 정도의 공백과 조각 경력으로 인해서 회사에 입사할 때 직업과 연봉을 낮춰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급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팀하고 얘기할 때 이 주제를 꼭 생각하셔야 돼. 인사팀은 확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확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연봉 계약할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사팀에 대한 VC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봉 계약을 하고 그 당시 계약했던 인사팀 주차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을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인사팀 말은. 인사팀의 말은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인사팀의 의견 그리고 인사팀의 어떤 바람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해가 지나도 지난 올해도 진급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니 저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리더십 부족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KPI나 이런 성과 달성 이런 거라면 맞겠지만 만약에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일을 잘해 이런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모든 내용이 다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인사팀의 입장을 좀 변을 하자면 아 일을 잘할 줄 알고 뽑아놨는데 아 일을 너무 못하네? 아 씨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리더십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가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진짜 리더십 부족이 아니라 실력 부족이라고 말을 못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도 지표라는 게 KPI 목표 달성률 이런 건데 목표 달성률이 나 혼자만 전유물이면 모르겠지만 팀이 달성하는 거고 나는 프리라이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껴주는 거야.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C플레이어라고 하죠. C플레이어. 저성과자들의 특징은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팀에서 없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통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 인사팀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진단이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자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팀 입장에서 봤더니 저 사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뽑았더니만은 와 아주 일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아 좀 나갔으면 좋겠네?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진을 왜 안 시켜주냐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뭐 객관적인 지표 괜찮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하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두 입장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자원하여 직무를 더 맡는 것을 신청하고 지금 하는 일이 상급자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적극성을 안 보였다는 것은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리더십 부족이라는 게 적극성이라고 보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좀 더 싹싹하고 눈치를 잘 보는 직원의 눈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크게 못 미쳤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조금 불안한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억울하면서 배신경까지 들어 회사 안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랬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고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갈 회사 승진 누락으로 인해 뽑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 갈 회사에서 승진 누락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직이 될까를 먼저 걱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보면은 승진 누락 때문에 이직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직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성과물이 있냐 없냐입니다. 내 성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썸띵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철저하게 본인 입장에서 작성된 거잖아요. 이건 사실 인사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본인이 이거를 진짜 전혀 인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인사팀은 좀 안타깝게도 태도 이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보면은 5년 차면은 뭐 직급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은 리더십 요구가 당연히 되죠. 3년차서부터는 낮은 단계의 리더십 요구 받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추진력이죠. 셀프 매니지먼트가 리더십의 가장 초급 레벨이라고 하는데 5년차 정도면 당연히 밑에 신입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업무를 리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원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5년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직급과 연봉을 낮춰왔는데 여기 앞에 지금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1년여 정도의 공백기 그리고 조각 경력 이 두 가지 사실 1년여 정도의 공백기와 조각 경력이라면 직급과 연봉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억울해하실 문제라기보다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인사팀의 뉘앙스가 그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입사 이후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내지는 입사 이후에 어떻게 했을 때 승진시키겠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내년이면 승진 무조건 시켜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기대했던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좀 생기네요. 게다가 지금 그게 두 회가 지난 지금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보통 승진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해를 언급하신 걸 봐서는 게다가 5년 차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시하는 이유가 리더십 부족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성을 조금 언뜻 볼 수 있는 거가 이 적극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상급자랑 동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상급자와 동일한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죠. 물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근로자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다시 하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는 일이 같으면 비슷한 연봉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직책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재 노동법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맞다라면 그 당시에 승진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승진을 안 하고 그 일을 일단 맡겼다라면 임시로 맡겼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공인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원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정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좀 되고요. 직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성과가 났냐라는 것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2년째 승진 누락이 과연 이직의 주제가 맞냐라고 했을 때는 맞다. 이직하십시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디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모티베이션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시니컬의 죄입니다. 빨리 퇴사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뭐였던 건 간에 원인 제공이 회사냐 나냐? 내가 퍼포먼스를 잘 냈어? 그런데도 회사가 인정을 안 해줘? 이직하세요. 그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내가 이직을 딱 하겠다 던졌는데 회사가 야 무슨 소리야? 너 이직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붙잡고 야 승진이 문제야? 승진 시켜줄게. 이거 아니면은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팩트 중심으로 인사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객관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커리어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을 하십시오 그냥. 항상 이제 모든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와 기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날 안 알아주잖아요. 이직하십시오. 그런데 이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리고 이직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이거 될까? 막 이런 의문이 막 계속 들어. 진짜 실력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는요. 그냥 딴 데 제출하면 그냥 바로 채 갑니다. 근데 어 썼는데 막 계속 떨어지고 잘 안 돼.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 경쟁력이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게 진실인 거죠. 저는 커리어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그냥 경력기술서다. 제가 이분하고 만약에 줌으로 만났다라면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제가 만났다면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경력기술서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직하고 나서 2년 가까이 지금 다니신 건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 몇 칸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진단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NLT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설문도 저희가 받았고 워크숍도 했고 뭐 1대1도 만나고 벌써 3년 넘게 4년 가까이 지금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 누적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10년차 이상까지 총 연차로 쭉 봤을 때 경력기술서에 제시한 성과물이 몇 개나 됩니까? 라는 아주 그 로우한 질문이죠. 아주 정확한 질문.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고 다 모르겠고 다 됐고 그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경력기술서 몇 개인데요. 딱 얘기했을 때 몇 개가 나오냐? 라는 걸 봤더니 3년차 미만은 2.37개 3에서 5년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는 3.39개 제가 보기 이쯤 되면 괜찮아요. 7년차 5에서 7년 이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텐데 3.77개 여기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10년차 7에서 10년차는 5개 여기부터 이제 물경력이라고 봐야겠죠. 5년차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개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5개라는 거가 KPI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KPI를 설명은 했지만 너무 크기가 작거나 너무 많이 나온 것들을 어거지로 뻥튀기한 게 아니라면 1년에 한 칸 정도씩 해서 5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를 적어보고 경력기술서의 개수 그리고 그 내용 퀄리티를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